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얼마 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념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정말 거적적인 만세운동이었고 나름 그 한용훈 선생님의 공약 3장,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민초들은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인 만세시를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총각칼로 당시 평화적 만세시위를 하던 조선인들을 무려 7,509명을 죽였던 일종의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3.1운동 기념식을 우리가 한다는 건 그 학살국 일제에게 여전히 반성을 요한과 동시에 우린 나름의 분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기념식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3.1운동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학살당한 피해국을 대표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학살국의 반성과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살국을 파트너라고 언급하는 반이성적이고 반역사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민지배 당한 것도 우리 선조들이 시대에 역행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예전에 정진석 표현하고 뭐가 다르냐 옛날에 100년 전에 이완용 멘트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역대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를 외치는 믿지 못할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라고 역사적으로 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겠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속이 후려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저는 누가 위로해지는데? 그래서 기분이 더러워서 영상을 안 찍었더니 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글을 남겼었죠 커뮤니티에 그런데 이 역사가의 책무가 참 무겁다 완전 친일 정권이라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신칠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칠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구나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했던 배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두드러 맞았는데 깽값을 왜 우리가 낸단 말입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일단 화를 좀 자제하고 상황 설명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1965년 한일 수교 박정희 정권 때죠 그때 일본로부터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받습니다 3억 달러를 큰 돈이라고 해버리면 같은 시기에 베트남전 참전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60억 달러는 정말 어떤 돈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3억 달러는 그 60억 달러에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3억 달러를 일시불로 준 것도 아닙니다 3천만 불씩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고 분할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포항제체 같은 기업이 세워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개발에 밑거름은 되었다 그 3억 달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3억 달러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추후 배상권 포기 각서에 싸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이후에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의 배상에 대해서 어떤 정권도 일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사인을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인은요 개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개인의 권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국가가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로 실제로 일본에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15분이 일본에게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아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된다 전범기업들이 그런데 그 전범기업들의 재산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신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산을 가압류해서 그 15분에게 배상금을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진짜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냥 그 기업들이 그냥 기분 좋게 출연금을 내주어서 배상금을 주면 이게 법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읍시다 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했으나 그게 기분 나빴던 아베가 반도체로 시비 걸었던 거 아닙니까 반도체 부품 수출을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일감정 생겨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걸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은 일본의 정부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기 기업이 실제 전범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전범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신들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국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전 나쁜 가해자식들도 저렇게 뭉치는데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나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물려야만 그 억울함과 회안이 씻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일본 기업에 입장을 해야 합니까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그 징용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까 일만의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면제부를 주고 돈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전범 기업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